아 슬리핑 비디 워크업 안녕 왜 유나요? 자 버렸습니다 유나입니다 파리 주자는 저예요 오랜만에 돌아온 유나 제가 싱가포르에 이어서 파리를 맞게 되었어요 저한테 파리는 거의 홈타운? 뭐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뭘 담아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이 돼요 저는 이렇게 1층이고요 제 아래층은 류진 언니가 쓰고 있답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아늑해요 이 위엔 저고 일단 반대쪽은 유진이고 지금 뭐지? 멤버들이랑 되게 옹기종기 모여있는데 수련해온 기분이 난다고 우리 낭만주의이자 유나 유나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유나 행복하다 약간 좀 행복하다고 아까 조금 약간 들떠했어요 제가 약간 낭만 낭만주의거든요 그래서 간만에 이렇게 멤버들이랑 옹기종기 있으니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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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 같아요 보스는 또 처음이라서 약간 약간 기대가 됩니다 눈 떠보면 파리 호텔인 기분은 어떨지 이거 이동하기 위해서 제가 챙겨온 건데요 진짜 이렇게 노트북이랑은요 과자랑 I can't believe we're just out here living the rockstar life 이거는 제일 소중한 빛이랑 제가 요즘 머릿결이 진짜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여기 아까 고성능 쿨러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을 공유해주시면 그거 내 건데 예전에는 줄 수 있지 왜요? 왜냐면 저 하나 더 있거든요 So sweet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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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 왜 유나야? 왜? 언니 나 버스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아 언니 나 버스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아 너무 잘해 온 거 같아 네 그래서 we got our own little fort out here 안녕 짜잔 저희는 파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멤버들이랑 다 같이 차를 타고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고 있냐 저희가 지금 가는 곳은 레스토랑입니다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런던 파리 고객을 불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사주신다고 하셔서 집 다 같이 레스토랑 이동 중입니다 얼굴이 많이 부었죠 응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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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레 졌어 왜냐면 사실 어제 버스킬고 왔잖아요 근데 제 라운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라운지에서 간단하게 조금만 먹을 생각이었는데 거기 3분 짜장에 라면에 김에 고추참치에 햇반에 막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햇반이랑 먹는데 계속 햇반은 남는데 김이 없는 거야 김을 여워서 봉지를 먹었나? 와 파리는 지금 선선해요 막 춥지도 않고 오줌충하지도 않고 되게 선선하고 해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정도의 날씨입니다 It's like we've been down this exact road before 저희가 파리를 얼마 전에 왔을 때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시 봐도 되돌 올 때마다 예쁜 것 같아요 파리는 늘 올 때마다 푸릇푸릇하고 예쁜 것 같아 예뻐 예쁘잖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류진 언니가 옷을 산 거 같은데 아주 잘 어울려요 이거 한 2년 전에 샀습니다 나 한 번 더 안 봤어 처음엔 한 번도 안 봤어 살 것 같아 여긴 예지 언니인 거야 여긴 호령 언니인 거야 예뻐 여기 엄청 예뻐요 저 진짜 예쁘다 이거 진짜 불인 걸 찍어 불? 아 촛불 진짜 약초야 아 여기 촛불하는 거 있어요 이게 좀 rich people man 유나이 촛불 아 알지? 이거 언니가 작사하는 거 있잖아요 아 맞아 힘들고 지칠 땅 닭고기 닭고기 이거 리아랑 같이 한 거야 가자 리아 이렇게 너무 예뻐요 레스토랑이 너무 예뻐요 너무 좋지? 예 예 난 그렇게 못 참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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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지금 사람이 저희밖에 없어서 아주 좋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금 호텔로 가고 있는데요 벌써 해가 젖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해가 진짜 터질 것 같아요 어제 밤에 버스에서 온 게 아침까지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샐러드를 먹으려고 샐러드만 샐러드 진짜? 미안 불렀어 나도 몰랐어 어느새 디저트까지 먹고 있던데요 제가 그래서 샐러드를 처음에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샐러드가 그냥 풀이었으면 아마 제가 입맛이 그렇게까지 안 돌았을 텐데 이게 올리브 오일이랑 막 이렇게 소스랑 해가지고 되게 되게 요리인 거예요 갖고 먹고 맛이 돌아서 파스테이지 좀 더 시켜먹고 또 옆에 류진 언니가 참치? 참치 요리를 또 맛있게 먹길래 맛있어 보여서 그것도 먹고 그러고 나니까 입이 뭔가 떳떳한 거죠 그 디저트까지 다시 맛있게 먹고 먹고 나갔습니다 너무 예뻐 요요요요요요 이제 잠이 솔솔 오네요 오늘 잘 자고 내일 무대 화이팅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저는 이제 방이 왔고요 이제 싹 씻고 잠이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거기까지 해도 지팔하는 러브라지콘에 어떤 다음은 내일은 그렇지만 Nevermind, just smile and look it up Yeah, yeah, gonna be alright 잘해, 잘해, 잘해 번째 게임 스포츠! 타엄 pum에 가 Hello? 데뷔 ~~ ~~ ~~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